김용민 인동기 김용민의 관훈 나이트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클럽으로 어서 오십시오. 관훈 나이트클럽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 민동기 국장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 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집. 바디로직. 미디어오늘 우리 민동기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정상근 동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이번 대선 캠프에 합류를 안 했군요. 정상근 동지. 김용민 후보가 출만 안 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녹음하는 때가 금요일인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홍준표 강간 모의. 아니, 나는 강간 발언을 해가지고 쓰레기가 되고. 현대 5년 동안 지금 여파를 입어서 이 지경이 됐는데. 아니, 홍준표는 왜 이렇게 조용해? 제가 봤을 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사안은 모의 정도가 아니라 실행의 옮긴 거 아닌가? 그 정도면? 그럼요. 실행 미수적 미수. 그러니까 실행을 했는데 어쨌든 미수를 했지만 홍준표 후보는 공범인 거예요. 그렇죠. 모의를 했잖아. 이건 명백하게 범죄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사실은 무슨 운동권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범죄인데 아주 중범죄 아닙니까? 그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께서 4대 범죄로 묶지 않았나, 이거를?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뭐지? 하여튼 이게 처음에 딱 드러났을 때 저는 이게 뭔가 옛날에 그랬던 일화가 나중에 비밀리에 했던 걸 밝혀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서전에 이렇게 떠오르기. 자서전에, 자서전에. 아니,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자서전에 그런 걸 쓰던지 이해를 못했더라고요.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때는 논란이 안 됐는지. 그때는 시덥지 않은 정치인이어서 그랬던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홍준표 씨가 나중에 또 해명하기로는 그건 지어낸 소설이다. 누가 자서전에 소설을 넣었어요? 그리고 어떤 미친놈이 자기가 그렇게 강간 모의를 했다는 소설을 씁니까? 그거는 20년, 30년 후에도 나오지 않는 소설이야. 그리고 오늘 어떤 신문을 보니까 그게 이제 목요일쯤에 막 퍼졌잖아요.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수원의 어떤 시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기자들이 이제 그걸 물으니까 기자들을 피해서 차에 이렇게 탔대. 그런데 그 차에 탈 때 어떤 기자가 돼지흥분제! 돼지흥분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돼지약. 돼지흥분제 얘기를 하니까 문을 탁 탈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역시 스트롱맨. 홍준표가 때마침 대선 후보와 무역인과의 간담회를 했는데. 45년 전 홍능에서 하숙할 당시 S대 상대생들이 했던 이야기를 기재하다 보니까. 내가 관여한 것처럼 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달라요.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야, 이런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그리고 자서전에는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또 정준길이 자유한국당 대변인. 그 사람은 또 혈기왕성한테 한 행동이다. 그러니까요. 혈기왕성할 때 그런 거래요. 아니, 그럼 범죄는 저지르지 않지? 아니, 대한민국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한두 명인가? 그럼 걔네들이 다 그런 짓을 하나? 예전에 이게 홍준표가 하숙집 생활을 할 때 하숙집 친구하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지금 페이스북에 돌고 있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홍준표와 같이 하숙생 생활을 했다는 사람들 3인방을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하고 박재환 전 기재부 장관. 오. 장충기. 진짜요? 삼성 사장. 진짜요, 그거? 이것 때문에 그 기사가 나온 건 아니고 예전에 나온 기사인가 봐요. 그래서 홍준표와 하숙생 3인방 그런 뒷얘기, 그런 재미를 위해 쓴 기사인 것 같은데. 홍준표가 또 이 자리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 사건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못한 것은 그 S대 상대생들이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박재환하고 장충기. 뭐가 이게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그분들이라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언론들이 왜 이거 보도를 안 하지 잘? 그냥 거의 뜬 소문처럼 돼가고 있고. 왜 그러지? 그 이유는 뭐지? 아마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는 뭔가 확실하게 대답을 좀 듣거나 확인 크로스체크가 완료가 되는. 아니, 자서전에서 지인이라고 쓴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저거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과는 보도 양태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자서전 자체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진보 언론들은 다 쓴 거 같아요. 뭐랄까? 저 S 상대생들 있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S대가 누군가? 성균관대인가? 아니면 서울대인가? 서울대죠, 서울대. 서울대. 아, 그래요? 네, 경제 쪽이라고. 가만히 이제 이 업로드될 시점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땐 언론이 보도하거나 말거나 이게 SNS를 타고 돌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뭐 우리 준표 형 얘기는 치명적이라는 표현으로는 뭐 더 설명이 안 돼. 아, 후포 사퇴해야 돼요. 말도 안 돼요, 저거는. 범죄야, 범죄. 아니, 나는 강간 발언을 해가지고 거의 뭐 쓰레기가 됐는데 이분 모의를 한 거 아니야. 모의, 모의. 뭐 행동도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정확하게 자서전 내용대로라면 강간미수잖아. 네. 완전 중범죄예요, 중범죄. 그렇죠. 아, 이거는. 그런데 이거 언론들이 왜 물론 당선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당선 이후에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또 자기말로는 자유한국당이 자기당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93석의 의회, 의석을 보유한 당의 당수인데 사실상.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그 무게감만 보자면 이거 가만둘 일 아닌 거 아닌가? 그렇죠. 참 이건 어처구니가 없네요.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후보 사퇴를 한다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유당 후보로 출마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미 등록 끝났는데 뭔 상관이야. 이제 끝나는 건가? 네. 아깝네. 일단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일단 이 위기수습은 김용민 제명 취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선수끼 이러면 안 된다. 김용민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된다. 제가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 이 국면을 지켜보면서 이거 진짜 이번 대선은 하늘이 돕고 있는 대선이다. 낡은 정치, 새누리당 정치, 자유한국당 정치, 그리고 바른정당 정치를 끝장내기 위한 그런 하늘의 아주 엄청난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며칠 전에 제가 우리 한국개신교 쪽에 개혁운동 펼치시는 분들 특히 이런 수구 기독교 세력들의 태극기 집회 때 엄청난 교인들을 데리고 나온다든지 시국 집회 때마다 교인들 동원하고 또 앞장서고 총선 때는 떴다 방식으로 해서 기독정당 만들어가지고 수구 기독교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동성애, 오적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엉뚱한 그런 논란을 이야기하고 이런 목사들의 지금 폐학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구를 만들었어요. 정의평화 기독교 대선 행동이라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보수 기독교가 아무 액션을 안 돼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의욕적으로 출범했는데. 의욕적으로 출범했는데. 뭔 감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거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아무 활동도 안 하나 봤더니 지난 3일절 때 그게 컸어요. 은혜와 진리교회라고 조용기 동생 조용목. 조용목하고 조용기하고 존나게 사이가 안 좋습니다. 형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는 마치 안철수 문제인 그 이상이야. 아하 심각하네요. 아주 심각하네. 심각한 거야. 그런데 조용목 목사가 교인들 동원해가지고 광장에 데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뭐 그냥 완전히 개작살이 난 거야.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그 교회를 떠났대. 아차 싶을 정도로 청년들이 다 떠나 버리고. 통상 이렇게 요즘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청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분들이 세상사하고는 별 관심 없이 사는 분들이고. 막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대형교회가 또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명성교회인데. 지금 세습 문제 때문에 발이 묶였어. 교인들이 무려 2천 명이 세습을 반대한 거야. 아들 자신도 받기 싫은 거야. 아들이 괜찮은 목사예요 사실은. 스펙트도 괜찮고 또 뭐 하여튼 뭐 인품도 좋다고 하더라고. 그 아들도 아예 나 안 받는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 그런데 뭐가 문제 교인들도 반대하고 아들도 안 받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교인 다수는 찬성을 했어. 그런데 무려 2천 명이나 반대를 한 거야. 2천 명이 소수긴 하지만 반대자가 그 정도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목사로서는 지금 물려주려는 아버지 담임 목사 김사만 목사는 웬만하면 자기의 어떤 해계모니가 작동하는 이런 후임 구조를 만들어 놓아야 뭐 이래저래 퇴임 이후도 안전하고 또 교회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데 핵심인 아들이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참 골 때리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것 때문에 내분 때문에 못 나서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저 세월호 때만 해도 막 박근혜 불러다가 세월호 사태는 하나님이 이민족에게 주신 어쩌고 저쩌고 망언을 했던.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기회가 또 나서줘야 되는데 통상 이제 우리가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 교단의 인턴 과정 거쳐서 목사가 됐는데 이 대학원 입학이 취소가 됐어. 그래요? 이 형반이 그래서 지금 목사 자격을 지금 손실하느냐 마느냐는 상황. 목사 아님. 목사 아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 그럼 골 때리게 된 거지. 그렇다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조용기는 이제 좀 은퇴하신 상황이고 뭐 더 나서긴 쉽지 않은 상황이고 후임 목사인 이영훈 목사가 해야 되는데 이영훈 목사가 이제 한기총 회장이에요. 한기총 회장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선거 때 한기총 회장하겠다고 어느 누군가가 지원서를 냈는데 그걸 그냥 쌩 까버렸네. 그 목사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한기총 회장 징분 정지를 당했어 지금. 법원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개신교가 이번에 선거에 개입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이것도 보면은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 뭐 지난 촛불 20주 동안에 어마어마한 촛불 그 자체도 그렇고 지금 보수 정당들이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 자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그 세월호 리본이 하늘에 떴던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 저기 뭐 누차하는 얘기지만은 세월호 1주기 때 2주기 때 비바람 불었습니다. 이번 3주기 때도 그랬고요. 이거 보면은 신의 조제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내년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나 방금 원선을 보냈어요. 농담 아닙니다. 오면은 저 집사 줄게. 바로 안수 집사로 모시게. 어디에다 오픈합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만요. 헬기를 타고 서울을 쫙 돌아봤는데 대자로 누울 데가 없대 서울은. 수도권으로 가야지. 별이 쏟아지는. 경기도로 가요. 경기도로 가요. 용인? 용인 너무 멀어. 하여튼 바로 서울시계가 있는 그런 곳으로 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산속에 지으신다고. 그러니까 산속에. 소비자들 거기에. 방어성을 구축해서. 그렇지. 주변에 워터헤저드도 만들어서. 대사님수로 가시죠. 거기다가 저기 악어 풀고 못 들어오게. 악어 풀고. 교회에서 악어를 키워요? 악어도 피조물인데. 그러네. 뱀 풀어뱀. 뱀을 풀고. 하여튼 제가 조만간 전복교회. 전복교회. 교계사의 그 협량함을 뒤엎는 전복교회. 전복교회. 이렇게 기침하는 우리 민동기 국장을 안수기도로 다 낳게 해주고.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하하하.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정말 이번 선거는 상상도 못할 그런 정치 지형과 또 이 선거 구도를 둘러싼 여러 변수들이 그냥 싸그리다 허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감정도 없어졌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맡아두어 이런 것들도 잘 먹히지도 않고. 이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게 신이 만들어준 신이 판을 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해서 집권하는 대통령은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걸 하나의 어떤 거대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진짜 거룩하고도 정의로운 예배야. 이거에 대해서 신이.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저는 하나님이라고 하겠지만 하늘이 이걸 감격을 했고 여기에 응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의미를 다 수렴하는 그런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촛불혁명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후보들이 좀 더 보수 쪽 눈치 안 보고 좀 세게 자기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준표 형의 이 사건은 이거는 뭐 진짜. 아니 그걸 책에다 넣을 생각은 또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별 의식이 없었던 거죠. 그 형님의 성정을 아는데 함께 모의했던 어떤 친구를 엿먹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쓴 것은 아니었을까. 아하. 재환인 거죠. 분명히 그중에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홍준표 형의 어떤 공력, 에너지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공격.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렇다고 이렇게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가치판단 다 배제하고 흥행적인 요소로만 봤을 때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준표 형이 제일 재밌긴 해. 그 형이 플레이메이커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대는데. 오면은 웃으면서. 거의 뭐 추구기로 따지면 거의 메시구.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떨떨 뭉친 판총물 회사. 네, PR, 네, PR로 삼행시 갑니다. 네. 내가 하는 사업이나 행사를. 피. PR하기 위한. 알. 알짜배기 판총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 PR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 PR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 PR입니다. 쉿.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세계는 지금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의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의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2015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고 한약제재 수출로 연간 4조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의료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자, 관훈 나이트클럽. 그럼 오늘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몇 분 남았나요? 지금. 20분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첫 번째 소식은 지난 2015년에 최순실 사건의 하나의 갈래였던 이재용의 삼성불상과 제1모직의 합병. 그때 좀 돌아보시면 언론들이 진짜 속된 말로 빨갛고 뛰었잖아요. 그런데 투기자본 엘리엇으로부터 한국자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언제부터 투기자본을 경계하고 그랬다고 의아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시점에 그렇게 뛰었던 거 거기에 대해서 광고주의 눈치보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긴 했어요. 그런데 지난 13일에 이재용 재판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 삼성하고 언론의 커넥션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거 관련된 그런 정황들이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재판에서 박영수 투표검사팀이 이수영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기획팀장 그리고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 황영기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이왕익 삼성전자 3무 이 사람들이 장충기하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났던 오늘 여러 번 나오는데 충기형이? 하숙생이었던 장충기 씨하고 문자나 통화를 했던 내역을 일부러 공개를 했어요. 여기서 언론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일단 이수영이 장충기한테 2015년 7월 10일에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매일경제 손아무개 편집국장이 오후 8시에 홍한선 그러니까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죠. 홍한선하고 통화했다. 그러니까 매경 편집국장이 홍한선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한선이 전문위원회로 안 넘긴다고 했다. 톱 나간다. 이런 문자가 왔다. 그러니까 홍한선하고 매일경제 편집국장이 전화를 해서 홍한선이 매일경제 편집국장에게 국민연금투자위원회가 전문위원회로 넘겨서 그렇게 의결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회를 생략하고 투자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삼성물산과 합병을 하기로 제의모직이 합병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이거를 알려줬고 그리고 매일경제의 편집국장이 이수영 전 기획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서 톱으로 나간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11일 그러니까 이 문자를 장충기한테 보낸 게 7월 10일인데 7월 11일 매일경제 일면에 삼성물산 제1모직 국민연금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대해서 향후 합병 삼성물산이 지주사로서 바이오산업 등을 중심으로 2020년 매출 60조 원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란 삼성 측이 제시한 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 이렇게 삼성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보도를 하죠. 사실 매경뿐만 아니고요. 그때 거의 대다수 언론이 삼성 홍보지나 마찬가지였죠. 완전 이렇게 빨개 보고 뛰었었는데 그리고 매일경제 같은 경우 보니까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무려 기사를 22꼭지를 썼어요. 하루 평균 4꼭지 이상인데 이렇게 매일경제 편집국장하고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 임원하고 이렇게 가까운 정황이 딱 드러났으면 과연 이 기사도 항호소통이 없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두 번째 이수영이 장충기한테 보낸 문자고요. 이것도 역시. 그리고 이것도 역시 10일입니다. 동아일보의 한 편집국 간부가 최치원 삼성물산 사장에게 축하한다. 최대 공비를 넘겼다라고 인사를 했다고 해요. 이거를 최치원이 아마 이수영한테 준 모양이고 이수영이 장충기한테 전달을 합니다. 동아일보 간부가 삼성물산 사장한테 그런 문자를 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광고국인 건 혹시 모르겠지만. 아니 그런데 진짜로 그때 당시에 아주 일부분만 저는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우리가 모르는 또 뭔가가 있겠죠. 그렇죠. 삼성하고 언론은 분명히 그 이상의 뭔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거는 이거를 법정 취재를 했어요. 저희 미디어오늘의 손가연 기자가.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저런 보고를 막 해서 기사를 이제 이렇게 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엄청난 사안인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무슨 언론사 간부가 이렇게 하고 야 이거는 정말 시체말로 야로가 있었구나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의심은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차마 이거를 팩트 확인이 안 돼가지고 이런 내밀한 어떤 얘기들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못 썼던 것. 그래서 너무 그 언론이 삼성 쪽으로 빨아준다라는 그런 식으로만 이제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지금 일정 부분 드러난 거잖아요. 이거 써야 되거든. 안 써요. 한 군데도 안 써. 또 거론이 됐으면 매일경제 당사자들이 뭐 해명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아니 다른데도 안 써요. 그게 이상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서서 우리 홍준표 얘기를 했는데 아유 홍준표 사건이 뉴스 가치가 없나? 아 있죠. 보도라네. 그리고 그것도 엄청난 거 아니야.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거는 진짜 언론의 어떤 모든 정체성이나 어떤 자기 존재의 의의를 부정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도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그래서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뻥을 치든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다 생무시로 가버리니까 이러니 언론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진리는 SNS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언론들이 적폐란 말을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건 우리 미디어오늘이 열심히 보도를 하면 아 이거 먹어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디어오늘이 일간지로 바뀌어가지고 미오캣도 데일리로 하더니 하루에 36페이지 정도 발행을 하면서 전국 동시 인쇄로 해가지고 주 7일 조석관 발행으로 하면 어떨까. 주 7일? 주 7일 조석관 그러니까 14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6면으로. 36면으로. 전국 동시 인쇄로. 하루에 72면. 그렇죠. 최근에. 최근에. 제가 이종환 사장하고 티타임을 가졌는데 이종환 사장이 또 에너지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나중에 이제 딱 상황이 좋아지고 이러면 막 기자 뽑고 이래가지고 미디어오늘에 일간지와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죠. 아니 이름이 미디어오늘이잖아. 뭐 오늘이면 일간지지 그럼 이름부터 벌써 모순 아닙니까? 미디어주간에 취직하겠습니다. 주간미디어 이런 걸로. 위클리. 위클리. 위클리 미디어. 그리고 또 있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 세 번째가 또 있는데 이번에는 연합뉴스입니다. 7월 8일에 황영기가 장충기한테 이런 말을 해요. 밖에서 삼성 돕는 사람 많다. 연합뉴스 이하묵의 편집장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거론이 안 된 언론사 관계자들도 진짜 많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황영기가 장충기한테 보낸 문자 중에 소액주주 표에 도움되는 기사를 실어달라고 했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합뉴스 편집장한테 이런 얘기를 전달했다는 거죠. 소액주주 표에 도움되는 기사를 실어달라고. 그랬더니 역시나 7월 13일 전문가들 삼성물산 소액주주 기회를 발로 차할 이유 없다라는 기사를 연합뉴스가 냅니다. 이것도 역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이 절실하다. 미국계의 그런 해외 자본에 먹히지 않으려면 전문가들은 소액주주들이 합형권을 단기적인 매매 차익보다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식의 기사를 실제로 냅니다. 그리고 아까 동기 선배가 얘기를 하셨던 아마 이게 정말 여기 나온 매일경제 동아일보 11연수뿐만이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요. 특정 언론에 이름이 나오셨고 실제로 정경련이 등장하는 대목도 있어요.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 장충기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언론과 기획기사를 통해 저희 의견을 전달했다.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식의 문자들을 자기가 언론 사이에 보냈다. 저는 참 이거 보면서요. 그냥 매일경제가 삼성하고 합형이 돼서 삼성사보를 일간지로 내는 이게 낫지 않을까. 어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매일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해가지고 합형한 언론사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정한 언론의 외피를 두르지 말고 어디 들어가라. 그게 사실은 언론의 흐름과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는 방가일보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데? 방씨 종친회보 해가지고 일간 방씨 종친회보 이런 걸 내는 거야. 종아일보는 4대일보 이렇게. 그렇지. 한 번 더 가면 5대일보를.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자는 거야. 언론의 그런 걸 두르지 말고 외피를 두르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자는 거야.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일보는 순복음 가족신문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순복음 가족신문이 있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신문인데 그걸 합치자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어떤 고유의 정체성을 갖고 신문을 내든지 방송을 하든지 그렇게 하자는 거야 내 생각은. 그게 정직하잖아요. 왜 언론의 외피를 들어서 사람을 현혹하고 사기를 치나? 그건 아닌 거지. 그렇잖아요. 사실 미디어오늘은 어느 계층을 대변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디어오늘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 아 이게 이름이 잘못됐구나. 일간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간미디어로 빨리. 주간미디어로 바꾸든지 아니면 하루에 72면을 발행하는 신문으로 거듭나든지. 일주일에 500페이지면 기사를 벽게 써야 돼. mbc에 따르면 민주노총 기관지로 미디어오늘을 자꾸 그렇게 프레임을. 민주노총사나 언론 노조 기관지라고 자꾸 프레임을 씌우죠. 이제 홍판표 홍준표가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대해서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 그랬는데 글쎄요. 민주노총이 전교조가 그렇게 세상을 지배했었나요? 맨날 저기 고생하고 아웃사이로고 뭐. 지네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위협이 되는 대상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민주노총이나 전교조가 참 잘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나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저기 김호준의 딴지부는 본인이 스스로 총수이고 종신총수고 이건 내 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직해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뭐 농담처럼 한 얘기 같지만은 이거 진짜 매일경제나 한국경제나 이런 신문을 돈 내고 보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런 신문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이 먼저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이런 삼성의 하수인이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성을 표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잖아. 그렇죠. 없죠. 며칠 전에 한국경제 기사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기사였죠. 뭔가 되게 1인칭인데 자기가 마치 이재용의 빙의가 된 듯이 기사를. 이상한 기사를 막 썼어요. 집단으로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언론들을 전두환이가 오공통폐합을 했다면 이제는 국민이 언론 소비자들이 언론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안 되는 것들은 좀 정리하고 될 만한 것들 중에 싹이 좀 보인다.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언론들은 또 밀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한겨레나 경향신문에 대한 요즘 비난 여론이 너무 들끓고 있는데 물론 한겨레 경향신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의 의견이 완전히 합리적이지 못하다. 완전히 이건 특정 정치인을 밀어주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만 매도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선 한겨레 경향보다는 훨씬 더 많이 찍고 훨씬 더 사악한 이런 경제신문들, 보수 일간지들부터 우선 시민들이 철저하게 소비자 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저렇게? 저는 이번에 이재용 삼성하고 언론 커넥션 기사를 데스킹 보고 지면에도 내보내고 온라인에도 계속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 한국 언론의 지형을 여러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진보, 보수 그다음에 자본으로 따지면 삼성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또 정치적으로도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형으로 나눌 수가 있긴 한데 삼성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재용과 삼성을 비판할 수 있는 신문은 이게 생각보다 너무 없다. 전 진짜 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경향신문하고 한겨레나 오마이뉴스도 삼성 광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게 공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어오늘은 정상금 기자도 알겠지만 삼성으로부터 10원 한 푼 안 들어온 지가 지금 10년 넘었죠. 그렇죠. 2007년부터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눈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카테고리로 언론을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삼성을 가지고서는 굉장히 범위가 극소수로 좁혀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확인되는 대로 더 써야겠다. 그렇지. 삼성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됐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신문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이분 아세요? 이름은 제가 들어봤는데.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칼럼을 한겨레에 실어서 제가 봤는데 신문 인쇄용지 생산업체인 보워터코리아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국내 업체 4곳이 생산하는 신문 인쇄용지 연간 소비량이 2016년만 133만 톤인데 줄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보워터코리아 철수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신문사는 베를리너 판형 인쇄용지를 독점 공급받아온 신문사라고 하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엄청난 가격 상승 때문에. 참 안타깝게 됐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대장으로 돌아가셔야겠는데요. 큰 신문판을 대장이라고 합니까? 배판. 배판. 난 궁금한 게 뭐였냐면 베를리너 판형이 딴 신문보다도 좀 작게 인쇄가 되는 크기가 작은 신문. 이걸 어떻게 전국으로 배달하지? 서울에서 다 찍어가지고 지방으로 배달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 공장을 두면 또 지역 공장에다가 또 그 인쇄기를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 공장은 제가 안 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또 알아보니까 뒀대. 그래요? 그게 유지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베를리너 판형은 중앙일보 외에는 딴 신문들이 따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하나. 또 당시에 또 앤고 상태에서 엄청나게 돈을 당겨가지고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당시 홍석현 회장이 큰 패착을 둔 거 아니냐. 지금 뭐 종이신문이 사양화되어가고 있는데 그 인쇄기를 그렇게 잔뜩 사서 어떡하느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종이의 문제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인쇄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닌지. 줄어들 거예요. 실제로 지금 중앙일보 얘기를 하셨는데 JTBC가 출범할 초기만 하더라도 그래도 중앙일보 쪽에 이니셔티비가 조금 더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TV조선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기자들이 TV조선보다 조선일보 쪽에 아직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하고 JTBC 같은 경우에는 그 관계가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중앙일보보다는 JTBC 쪽에 힘이 더 실리는 듯한. 그래서 굉장히 중앙일보 쪽에 오래 있었던 그런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기자들, 드론 기자들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이 약간 그런 분위기 때문에 불만 같은 것도 조금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중앙일보가 지역에 인쇄까지 둬서 그렇게 할 것이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신문산업은 김용민 PD가 갑자기 그때 물어오는 거예요. 신문 인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드느냐 대충 이래서.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뭘 한다고. 단칼에 제가 망한다고 신문산업은 망합니다. 무조건 종이신문은. 미디온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그래서 미디온 같은 경우에도 종이신문이 마감하는데요. 예전만큼의 공력을 그렇게 안 드려요. 저희는 굉장히 좀 파격적이죠. 보통 다른 언론사들은 신문을 구독을 하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후원을 해 주시면 신문을 보내줘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뭐가 다르냐 하겠지만. 예전에는 무슨 단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한마디로 꼽을 쳐 뒀다가 마감하는 날 딱 터뜨리잖아요. 종이신문에 담아서. 요즘 안 그래요. 이번에 정철훈 기자가 단독 보도했던 홍석현이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전 같았으면 꼽을 쳐 뒀다가. 그 날 마감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지면에 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먼저 내버리고 그냥 지면에 반영하는. 그러니까 지면에서 뭘 터뜨려서 뭘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안 합니다. 이 편집국의 데스크들이. 그렇군요. 사실은 제가 왜 신문을 만들려고 했냐면은 제가 사실은 방송보다도 종이신문에 관심이 많아요. 그 편집에. 제 로망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신문을 만드는 거야. 신문.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야구장을 하나 가는 게. 야구장. 야구장을 소유하고 싶어요. 야구를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야구장을 소유하는. 배경은 바닷가든 깊은 산이든 아름다운 풍광 아래 스탠드도 자연친화적인. 그래서 이제 막 그 스탠드에 막 뱀이 올라오고 막 이런. 어디 뭐 테마파크 같은 건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장애옴런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워터헤저드에 빠져서 악어가 그 공을 먹어버리고. 이런. 악어는 되게 여러 군데에 나오네요. 악어가 예뻐요. 여러분. 얼마나 예쁜데 악어가. 재호를 악어 입어라고요. 악어 입어. 악어 입어. 크로코다일 데일리. 데일리 크로코다일. 데일리 크로코다일.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거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만 파스타맛 킹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주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흐르는 냇물을 손으로 떠서 그냥 마셔도 되는 세상. 그런 깨끗한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관훈 나이트클럽. 모든 언론 기사와 논평을 있는 그대로 믿어도 되는 세상. 그런 반듯한 언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꿈도 있고요. 이런저런 또 꿈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그건 두 가지인데 저는 아직 종이신문이 망한 건 아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로망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문쟁이들은 편집에 대한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편집이. 굉장히 묘미가 있죠. 사실은 인터넷 신문이 편집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묘미가 빠진 거야. 되게 심심하죠. 인터넷 편집하면. 그렇죠. 그런데 미디어 오늘 이번에 지면판 나온 거 기사를 봤는데 김도영 기자가 쓴 건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최근에 진보 한경호 신문 오마인은 종이신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겨레 경향 같은 경우에 반 문재인 친 안철수 신문으로 낙인이 찍힌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그 과정을 보면 지면에서는 똑같이 똑같은 크기고 똑같은 거의 원고양인데 한쪽은 문재인 비판 한쪽은 안철수 비판인데 또는 한쪽은 안철수 칭찬 한쪽은 또 문재인 칭찬 이렇게 했는데 기사는 별도로 인터넷에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안철수 비판 기사는 사람들이 링크하지 않고 문재인 비판 기사만 링크를 하면 이 SNS에 돌 때 야 저 신문은 문재인만 비판한다. 또 안철수 칭찬한 기사 이걸 링크해서 돌리면 문재인 칭찬은 안 한다. 그렇죠. 이런 걸로 해서 사실 오해가 생긴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지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면으로 신문 기사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아 저기 친 안철수 신문이다. 여기는 그렇게 썩 동의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또 굉장히 미디어들이 좋은 기사를 썼는데 한경호 관련한 실체를 알 수 없는 친문재인 지지자로 짐작이 되는 이런 분들이 한겨레나 경향의 기사가 대단히 편파적이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친문재인이냐 친 안철수냐 이 차원의 문제는 넘어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뭔가 촉발한다. 우리 편에 대한 불편러가 생긴다는 거는 몇 가지 불만들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생긴 불편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동안 사실 우리 민중들 혹은 시민들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의 진보적 지식인들한테 많이 훈계를 받아왔어요. 그렇죠. 빠다. 혹은 팬덤이다. 뭐 충이다. 일배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음모론 추종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를 당했단 말이지. 심지어는 아무개의 정치 지도자가 지시하면 가서 물고 뜯는 늑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자기 이성도 없고 주체성도 없는 이런 맹몽적인 추종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난 거지. 특히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관장사 얘기. 이게 이제 한겨레가 대통 그냥 크게 한번 홍역을 치른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단순히 관장사라는 표현이 딱 실려서 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진보적 지식인들 또 오피니언 리더들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관점을 달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중이 항상 올 수는 없습니다마는 큰 방향은 맞습니다. 디테일은 틀려도 큰 방향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너무 우리 기자들, 종사원들이 마음에 상처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불편함을 표시하는 이 신문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오해를 풀어드리는 작업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지금은 매를 맞는 게 낫지 않는가. 매를 맞는 게. 뭐 그런 독자분들이나 아니면 대중분들이 논조나 아니면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신문 구독을 끊거나 항의를 하는 거는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 그러면은. 그런데 그분들의 권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진보 신문들이 다 빈사상태인데 절도 감히는 안 되지. 난 그건 반대라고 봐요. 그런데 한겨레가 선거 때 질타를 받긴 하지만 이전에도 최수지 게이트의 포문을 열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소외된 것들에 대한 조명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한겨레가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다시 또 대중의 사랑을 받고.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고. 한계가 있어. 지금 이 선거 국면에서 지지를 받는 이른바 미디어는 기성 언론들이 아니야.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다캐스트 같은 게릴라 언론들이 지원, 후원, 광고가 집중되지 기성 진보 언론들은 그렇게 해서 촛불에 어마어마한 그런 시민들의 대항쟁 국면에서 별로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게 무엇 때문일까 한번 궁금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 속에서 정의를 세우는 과정을 정치적 권력을 취득하는 과정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법질서를 지키자, 도덕적인 삶을 살자 이 운동을 펼치는 게 아니라 이 나쁜 권력을 교체해서 새로운 세상, 기초가 바로 선 그런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국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운동과 병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성 언론, 내 요구하기 힘든 쉽게 얘기해서 내 편이 돼달라. 이 논리가 사실은 충돌한 거라고 봅니다. 기성 언론은 하니 왜 우리가 저 편 서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편을 가르고 당파를 짓습니까? 그건 정치에서 할 일이죠. 그러면서 자기 편이든 남의 편이든 비판하고 검증하는 거지. 그런데 시민계층은 이럴 수가 이러면서 그럼 우리 편 아니지. 전시 중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선일보는 남의 편을 비판하지만 자기 편은 쉴드를 쳐주는 그런 신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거야. 그런데 한겨레가 남의 편 비판하는 것도 많지만 자기 편도 비판하고 하여튼 누구 편도 안 들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이 시대에 요구되는 언론의 역할이 배제됐다. 무시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또 불편의 한 축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맞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선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도 한번 뉴욕타임스처럼 지지 후보를 아예 밝혀버리고 그다음에 어떤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계속 저희가 배워왔던 기자들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동떨어진 제3자로 자기를 두라는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자기의 어떤 존재를 감추고. 진짜 촛불집회 그냥 제가 제 개인으로 나가면 같이 구호도 외치고 하는데 기자로 나가면 이제 구호도 안 외치고. 이게 되게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게 되게 숟가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은회도 안 해요. 기자로 취재를 할 때는. 왜냐하면 국가도 비판의 대상일 수도 있어야 하니까. 멋지네. 멋져. 그런데 뭐랄까. 하여튼 지금의 그런 요구들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요구에 부응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닌가. 그런 고민은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김용윤 pd와 함께 냈던 공저. 뉴스를 읽어드립니다에서도 얘기했지만 공저하고 객관적인 기사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각자의 어떤 신념과 인식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럼 맞아요. 객관적인 기사는 없죠.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대선이 됐던 무슨 선거 시기가 됐을 때 그 언론이 사설이라든가 입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이제 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미디어오늘이 만약에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내가 국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 이제 밟히지. 왜냐하면 구성원들 사이에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합의가 안 돼.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국장이 간다면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니. 바로 문은 열어드릴게. 바로 미디어오늘 노조 공보위가 가동이 되고. 그지. 저기 대자보가 붙는 거야. 그리고 1년 뒤에 있을 중간평가에서 아웃되죠. 아웃되죠. 투표하다가 개표를 하다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개표가 중단이 돼. 법안이 넘어갔어. 이 불신임으로. 그래서 개표가 중단되는 이런 참극을 거치면서. 이번에 신임 되실 때도 저희가 규정이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선임이 되기 때문에 딱 과반까지만 까고 그 다음에는 안 깠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가실 때도 똑같아. 안녕 이러면 과반까지만 까고. 한 번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여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어떤 언론의 도식 공식의 판을 깼던 사람이 김어준인 거지. 이제 나는 꼼수다가 그랬고요. 이제 광로현 서울시 교육감이 갑자기 이제 구속이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또 열심히 쉴드를 쳤어. 그랬더니 이제 그때 해성과도 같이 등장한 이런 스나이퍼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진중권인 거야. 그렇죠. 진중권이 얼마나 씹었어. 사실 난 그때 워낙 막내고 난 거의 오퍼레이팅 제작만 하다 보니까 깊숙이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광로현 교육감께 참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쉴드를 과연 치는 게 맞을까. 우리가 이명박을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해야 할 일이라고 보지만 쉴드 치는 문제는 상당히 좀 고민이 됐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고 사실 라디오 21에 제가 있었을 때 이 라디오 21이 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언론은 모른지기 잘못된 것을 까야지 내 편이라고 두둔하는 순간 맞간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낙검수할 때도 우리는 언론이 아니다. 전혀 언론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냥 장돌뱅이 골방에 모인 남정네 넷 이런 캐릭터로 갔던 것도 기성 언론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고 또 언론이 그렇게 누구 편을 들지 않는 이런 것들이 갖는 공공성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낙검수하다가 막 그렇게 쉴드 치고 또 사실상 박원순 선거 운동하고 우린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늘 다 비춰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국면에서 더 나가서 이제 말하자면 야권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단일화 과정이라든지 혹은 총선 때는 아예 선수로 뛰었고 이런 전반의 과정은 한마디로 우리 편이면 좀 어느 정도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시민들의 그런 바람들에 호응한 면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곧바로 한결의 경향이 막 비키니 파문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일면에서 아주 지독하게 우리를 물어뜯었어요. 경향신문이. 물론 그만큼 또 영향력이 커져서 견제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가 권력 집단이 됐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씹을 수는 있었겠지만 과연 낙금수가 이명박보다 더 그렇게 물어뜯을 대상인지 하는 그런 의구심은 들었던 거지. 그렇게 해서 하여간 그때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랬더니 이제 총선에서 지고 나서 그때부터 또 경향신문은 뭘 씹냐면 이 낙금수 팬덤 현상. 지각억보 정신나간 일종의 어떤 정치를 예능으로 만든 희화화시킨 이 세력을 추종하는 자들. 이 민중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식의 관점들을 여과 없이 노출했고 뭐 한 개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아 이거 보면서 이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 당사자니까 뭐 이 말에 대해서 동의 못하실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거기서부터 누적돼 왔던 기성 언론 특히 진보 언론의 엘리트성에 대한 문제인식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주요 선거 고비마다 특히 이번 대선 구변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진보 언론이 끊임없이 비웃는 듯한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개심을 부추기는 이런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게 만든 그런 요인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 언론들 한 경우가 취할 수밖에 없는 노선.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는 또 저것도 있지. 국민의당도 또 다른 정당도 또 계속 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으려면 그 사람들 또 날석이 비판을 내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경진도 나오게 하고 이용주도 나오게 해야 되는데 국민의당을 그냥 마구 찌르고 패고 목을 베고 이러면 나오겠어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취재원과의 어떤 유기적 관계를 위해서 세게 비판 못하는 면도 있고 또 비판하더라도 상대방이 봤을 때 저쪽도 공정하게 까는구나라는 인식이 들게끔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이것들은 이게 진짜 완전히 공정을 가장한 편파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라고 이제 그런 오해를 또 이런 불편한 감정을 남기게 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 문바들이 허위정보 그릇된 어떤 팬심을 갖고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이런 관점으로만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그럼요. 그런 기획으로 우리 민동기 국장께서 기획을 기사화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자들한테 주문을 했고요. 저도 이제 이 시간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회피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계속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쌍방이 한경호를 비롯해서 미련도 마찬가지고요. 취재를 하면서 뭔가 돌아볼 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련 기사를 한 3번 정도 썼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저는.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 또 이 문제가 버전을 달리해서 또 다른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럼 그때도 계속 저는 문제의식이나 고민의식을 가지고 이거는 계속 취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저는 조금 이상한 게 한결의 경향 오마이뉴스가 사실 미디어너보다는 더 타겟이 됐잖아요. 논쟁의 한복판의 주인공들이잖아. 그분들이 기사 안 써. 그 매체에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 그래요. 아니 또 그런 것도 있고 팟캐스트가 보면 완전히 구체적으로 카테고리가 형성됐어. 문재인 지지자를 위한. 그렇죠. 안희정 지지자를 위한. 완전 세분화됐죠. 어느 특정 지지자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대중들의 끊임없는 관심은 김용민이가 도대체 누구를 지지하느냐. 누구를 반대하느냐. 여기에 쏠려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누구를 반대하지만 누구를 지지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도움이 안 돼. 내가 안철수 지지 선언해봐. 안철수가 좋아할 것 같아? 좋아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그래? 적폐 진행자가 되면서. 좋아할 수도 있지. 충분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난 또. 양념 맛 좀 보실래요?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혁 축하합니다. 온 세다 잠 두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 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여섯 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펜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회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교활국가의 이준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준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아니 너무 정치들이 나만 보면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한테 아직 권력이 남아있구나.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지지 선언한다. 그럼 그 사람한테 치명사가 될 수 있다는 그 무기를 난 갖고 있다라고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아니었군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번 이런 갈등 국면은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빠들의 어떤 집단 궐기 이런 정도로 보기에는 굉장히 유서 깊은 갈등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언론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팟캐스트 전문가로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미디어 오늘이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가 지금 미옥해 탄화인데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그런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한쪽은 현재 국면에서 문재인 지지 팟캐스트 한쪽은 또 안철수 지지 팟캐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한 회사 안에서 구성원들이 다양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뜻맞는 구성원들끼리 팟캐스트를 만들고 이 회사 언론사는 MCN이 되는 거지. 그렇게. 그게 맞을 거예요. 참신하다. 참신하죠. 한겨레도 그래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친문재인 친 안철수 이러면 한겨레가 어디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네. 좋은 방법이죠. 그거 고민해봐야겠는데.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팟캐스트가 그렇게 크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자기들 직원들 기자들 저널리스트들 이 사람들 써가지고 함께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한겨레의 팟캐스트는 참 격조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듣는 편이고 많은 정보를 얻는데 프로그램이 다 똑같아. 노조가 이쪽 반 저쪽 반 지상파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 있으면 그 플랫폼에 맞게 콘텐츠를 제공해야 좀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내용적 편파는 못하지.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이 지면이 하나고 한겨레 브랜드로 나오는 게 하나인데 신문 제작을 다양화하게 할 수는 없다면 그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플랫폼들을 통해서 플랫폼 내부를 전략적 편파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신문 산업이 여전히 미래가 있다면 문재인 지지자를 위한 한겨레 안철수 지지자를 위한 한겨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구독서에서 뭘 배달해야 될까요? 문겨레 한겨레 이렇게 가야 된다고 난 보는 거야. 그런데 그 내용은 그렇다고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 그 어떤 특정 정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쪽 입장에 맞게 또 한겨레의 결이 맞는 사설과 기사로 채워서 구독자의 어떤 그런 취향과 지향점에 맞게 해야 된다. 요즘에 라디오 방송에서 틀어주는 음악 듣는 사람들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죠. 라디오 들으면서 그 방송국에서 틀어주는 음악 듣는 사람들 점점 줄고요. 지가 그냥 뭐 CD로 굽든지 MP3에 넣어서 다니든지 지가 듣고 싶은 음악만 들어요. 또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거를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듣고 싶은 음악을 리스트업해서 듣는다고. 이런 시대에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콘텐츠를 찾는 시대에 우리가 이거 만들었으니 당신들은 이것만 보시오. 이런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신문은 여러 개의 기사를 담은 하나의 상품 아닙니까? 요즘에는 기사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취사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거는 공유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앞으로 이 신문들이 우리가 이제 결국 정립한 논조 이것만 받으시오. 라는 거에서 좀 더 많은 그런 변화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만큼 똑똑해졌으니까. 뉴욕타임스가 왜 대선 앞두고 그렇게 입장 표명을 뚜렷이 하겠어요.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만큼 시민의식이 성숙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보도를 한다고 이런 사설을 낸다고 사람들이 현혹된다든지 동화가 돼서 엉뚱한 선택을 한다든지 그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의 언론들 특히 진보 언론들은 최근에 이 국면을 빠듯이 집단 권리를 내서 지금 타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둘 사이가 너무나 점점 벌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만날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제가 조금 한번 그런 생각들을 복합적으로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것 같아요. 페북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냥 서브 브랜드를 만들어서 문재인 검증기사 안철수 검증기사 페북 페이지를 따라 만들어서 그렇게 올리면 대중들이 와서 찾아볼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편파적일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 하여튼 공정하면서도 요새 언론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그런 역할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네요. 공정한 소비는 생산자보다는 소비자에 입각한 그런 생산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미디어올물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는 문재인 미디어제인 왜 미디어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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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아주 한입으로 두 말하는 미디어철수는 어감 때문에 좀 그렇네요 그러면 또 우리 또 그쪽 캠프에서 또 광고도 줄 거 아니야 양쪽에서 광고 다 받고? 네 그렇죠 팔면을 만들면 사면은 그걸로 또 사면은 요걸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라고 어떨까 그런 생각 광고도 반값만 주는 거 아니야? 네 농담이고 여기서 제 얘기는 그걸로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인터넷 미디어 쪽에 2003년부터 쭉 있어 보면서 느낀 바가 그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소비자들이 모든 걸 선택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산자가 다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보시라 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게 어찌 보면 신문의 종말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분절화된 기사를 선택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 하나의 통으로 나온 뉴스 생산물의 종합판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분절화된 개별 기사를 소비하는 대중이 많아지면서 그냥 하나의 수십 가지 기사가 한 지면에 담겨있는 신문을 거부하는 시대를 부른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신문 만들지 말아야겠네 신문은 다양한 산업이라니까 얼마라고 했지 형님 만분 찍는데 16면으로 16면으로 한 번 찍는데 그렇게 돈은 많이 안 들어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한 맥시멈 한 3, 400 이것저것 이것저것 인쇄에 혼자 다 만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 써야지 사람은 어디다 모이게 할 것인가 임대료 내야지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과연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이죠 저도 고민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쓸데없이 제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출연연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오늘 6장 뽑아왔는데 한 장 읽었습니다 6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한 장 읽고 한 장만 더 합시다 한 장만 더 한 장만 더 계속해요? 한 장만 한 장만 그래요? 한 장만 하고 이게 짧게 끝날 얘기는 아닌데 어쨌건 혼술남녀 조연출 아이고 그렇죠 그래도 최대한 좀 빨리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간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분이 이한비 씨라고 혼술남녀 조연출이었는데 이분이 지난해 10월 26일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한 달 정도 뒤늦게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졌습니다 자살이었고요 자살 시점은 혼술남녀 종방연이 있던 날 그리고 서울 강남의 모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요 당시에도 저희가 기사를 쓰긴 했는데 그때는 유족들이 접촉이 안 됐어요 간단한 배경 정도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 조연출이 돌아가신 배경은 회사에서 과거 운동권 경력을 문제를 삼았다거나 아니면 이분이 비정규직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을 요구했는데 묵살당하고 모욕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돌긴 했었어요 그런데 유족들하고 접촉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썼는데 얼마 전에 이 유족들이 시민단체들하고 나서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한비 PD가 돌아가신 배경에 대해서 유족들이 몇 가지 좀 얘기를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죽음의 원인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시청률 경쟁에만 혈안이 돼서 구성원들을 도구하는 드라마 제작 환경과 군대식 조직 문화 일단 그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로 노동강도가 굉장히 살인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의 신념과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돼서 괴로워했다고 하고요 연출팀 내에서 따돌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노동강도와 관련해서 이한비 씨가 촬영장에 들어가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집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도 한 두 시간 정도 자고 다시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또 며칠간 또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 신념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노동강도가 굉장히 높아진 게 이것 때문인데 그러니까 사전 제작으로 하던 와중에 이제 방송이 나가게 됐는데 그 방송 직전에 촬영팀이 교체가 됐대요 이 촬영팀이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잖아요 이 비정규직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일 계약금 등을 환수하는 일 이 일이 이한비 씨가 맡게 됐다는 거예요 조연출이 가서 당신은 해고됐습니다 계약금을 법적 그런 거에 따라 얼마 정도 반환하시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평소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4.16 연대나 아니면 비정규직 센터 이런 데 후원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좀 사회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오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이 괴로워했다고 해요 이런 일을 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를 하기를 아들이 첫 방송 직전에 이렇게 계약 파기로 인한 얘기를 하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애완 고통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고 자기 역시 그렇게 사람을 쉽게 자를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 이한비 씨 동생 이한솔 씨도 이게 촬영팀이 바뀐 거는 촬영팀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콘솔남전팀의 시스템상 잘못이었는데 결국 이게 다 계약직으로 책임이 넘어가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 그래서 이한비 PD가 이거에 대해서 결국 참다 참다 선임 PD한테 문제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함부로 교체를 해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 선임 PD가 비난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한비 PD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괴로워했었죠 이거는 녹취도 나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마 따돌림이 있었다는 게 유족들 주장인데 그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단톡방에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말들이 있었다 실제로 욕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고 어쨌건 그런 일들이 좀 직접적으로 복합이 돼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건데 게다가 또 이분이 사망한 이후 좀 뒤늦게 알렸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실종기간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하도 집에 안 들어오니까 집에서도 당연히 거기서 일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심지어 CJ E&M에서는 자기 직원이 출근을 안 하는데 찾지도 않았던 거예요 찾지도 않고 아예 그만뒀겠지 근데 얘가 법인카드 가져갔네 이런 식으로 좀 오히려 전혀 대소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고 하고요 어머니가 이 기간에 TVN에 찾아가서 선임 PD를 만났는데 이 선임 PD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한빛 PD가 되게 불성실했고 비정규직을 무시해서 갈등을 초래했다라고 오히려 그 화살을 이한빛 PD한테 이한빛 PD가 비정규직을 무시했다? 그렇게 선임 PD가 주장을 했대요 어머니한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선임 PD의 주장이 어머니 말로는 철저한 책임 회피다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 CJ는 책임 회피 중입니다 사과는 했어요 사과는 했는데 드라마 현장 특성상 특별한 업무 강도가 아니고 고 이한빛 PD의 근무태반이 갈등을 불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대요 저렇게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유감이다 하지만 우린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CJ가 경찰이 조사를 나선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유가족들이나 시민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을 끼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CJ가 일을 많이 시키죠? 그렇죠 정말 일 많이 시키는 대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정평이 나 있고요 노조가 없죠? 없습니다 삼성 가족회사의 특징이죠 노조가 없는 거 좀 안타깝네요 사실은 CJ가 SNL 그렇죠 이런 걸로 해서 이미지가 그렇게 썩 친자본가 이미지는 없어요 예전에 또 끝장토론 그렇죠 이런 것도 하면서 성대적으로 지상파의 결핍들을 채워준 측면도 있는데 이면에 이런 일들이 있었네요 아이고 이한빛 pd의 명복을 빌면서 아이고 뭐 할 말이 많이 없습니다 네 아이고 시민단체들이 그래서 어떤 행동에 나섰죠? 이한빛 pd의 동생인 이한솔 씨를 시작으로 지금 1인 시위하고 있고 그다음에 CJ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뭐 오늘 미디어 오늘의 민동기 국장 또 정상근 동지와 함께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지? 관훈 나이트컬 미오캐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오캔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뉴스케이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그래주시고 또 광고도 많이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 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LO озih 보다 London الله 고맙습니다 Hangworth